tail 마지막으로 두 기기관리를 가면서 내가 준현한테 얘기를 했어 그치 나랑 같이 타고 있어 패딩 나랑 바뀌었다고 딱 바뀌었다고 하잖아 어? 무슨 소리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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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충전기 기다려 여기 있는데 아 몰라 나중에humain 나도 몰라 아직 모른대 모른다는 거야 그게 내꺼고 이게 내꺼라니까 몰라, 내 꿈은 여기 맞는데 너 자꾸 나한테 왜 그래? 이러는 거잖아 너 정말 나한테 왜 그래? 너 요즘 나한테 왜 그래? 먹고 있던 신흥랩의 양상충이 하면 다 흘러갈러 너 진짜 나한테 요즘 나한테 왜 그래? 입에 하나가 달라요 너 요즘 정말 나쁘다 나한테 너 진짜 요즘 나한테 버릇이 없다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 진짜 버릇이 없다 그 후로 준영이랑 일주일 동안 어색했어 잘게요? 잘자 명호 잘자 바이 예전에 명호 형 그 다가갈게 다가갈게 내게 조금씩 다가갈게 다가갈게 내게 조금씩 저 금식할 때 포즈 알아요? 다가갈게 다가갈게 내게 조금씩 맞네 이거 얘 지금 안무 얘 모르는 걸? 이거 올라갔다 이거 떨리네 이게 이거 떨려 도겸이는 또 검은 봉다리와 회색 수건 혹시 너네 에피소드 아니? 아니 몰라 몰라 검은 봉다리가 이제 민규랑 도겸이가 길을 가다가 싸웠어 막 이제 말썸을 하는데 그때 도겸이가 편의점으로 갔다와서 검은 봉다리를 들고 있었단 말이야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 그래서 민규랑 갑자기 막 말썸을 아 차차차차차차 하다가 갑자기 도겸이가 화났나 봐 그래서 으아악! 검은 봉다리를 이렇게 탁 전진한 거야 그래서 민규가 너 뭐하냐? 근데 그거 주워 마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주워 그러니까 주우라고 가서 주웠어 도겸이가 가서 주웠어 아니 내가 진짜 도겸이가 진짜 순수해 확실히 연습생 때부터 너무 순수했던 게 너무 귀여웠지 평가를 하잖아 도겸이가 멋있게 흰수음고래를 팍 불렀어 열창 끝났는데 이제 트레이너 이제 선생님이 도겸아 흰수음고래 이거 가사가 뭐야? 네 그 가사 갑자기 거기다 애가 겁을 먹은 거야 힘을 힘을 그 이렇게 하는 어? 말을 좀 제대로 해봐 도겸이가 뭐라고? 그 그 뭐라고 죄송합니다 검은 봉다리와 회색 수건 이게 세트 나랑 이제 나랑 이제 숙소에서 다툼이 있었어 순간이라는 다툼이 있었어 도겸이 형은 도겸이 형은 이제 하루 종일 나랑 어색했는데 이제 숙소에서 터진 거야 서로 이제 도겸이 형이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가려던 참에 이제 회색 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겸이 형이 또 검은 봉지 던진 것처럼 또 화가 났네 아 던지는 게 취미야 또 나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거야 또 던지려고 하려고 내가 그래서 던져봐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오오오 스콘이 무섭다 오 스콘이 형 그거 던지면 진짜 저라고 승관이 승관이 막투더라 자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끼리 택시 타고 나서 이제 근데 지갑이 좀 없거나 좀 난처한 상황일 때는 가방에 지갑이 깊숙이 있다고 가방에 지갑이 깊숙이 있다고 깊숙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설명을 들은 최고의 변명이었어 승관이 눕는 순간 웃겨 자 레츠 고 승관이는 패션 부심 있는 거 알지? 그치 알지 승관이가 아끼는 모자가 있어 아디다스 오리지널 이렇게 불꽃 모양 있는 네이비색이야 승관이가 네이비 좋아하거든 꼭 승관이 네이비색만 써 네이비 광이야 근데 그 모자가 좀 이게 뚱뚱해 모자가 모자 자체가 아무리 머리가 작은 사람도 쓰면 머리가 되게 이상해 보이는 모자 승관이가 머리가 멋있는 거야 코트 입고 옷도 다 베려야 돼요 딱 차려입고 와 스콘아 오늘 멋있다 보컬티 네 명이 다 칭찬하고 있었어 고마워 고마워 근데 공항에서 이렇게 걷다가 내가 이렇게 딱 뒤를 봤었거든 승관이 멋있어 내가 머리 딱 휘날리고 가고 있길래 딱 다시 보고 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12초 정도 딱 봤는데 애가 네이비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우리 마지막 11시에 가야겠다 버논이 드리고 처음 돌아왔을 때 너무 귀엽고 예쁜 거야 근데 그 다음날에 구렛나로 한 쪽이 없어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없긴 게 애가 아니 아니 그냥 되게 깔끔한 첫날 가서 안녕하세요 저 앞으로 내일부터 올 채한솔입니다 진짜 귀여웠어 어 그래 그래 했는데 다음날 이렇게 웬셀 왔는데 애가 머리를 다듬은 느낌도 아니고 약간 옛날에는 원블럭 해가지고 한쪽만 밀리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바리까보로 여기만 밀려있는 거야 여기가 하얗게 여기가 밀려있어 그래서 야 어? 보나 머리 잘랐어? 아 저 여기 껌이 붙어가지고 그냥 밀어버렸어요 자기가 잘랐대 어 그냥 밀었대 디노는 또 이렇게 에피소드 많으면 즐겨요 그래서 엄마를 할 거야 하... 하... 디노 요 근래에 일주일 동안 술만 먹고 걸고 오늘도 8시까지 먹다 오지 않았나? 와 진짜? 아... 8시에 딱 집 들어와서 컨디션 하악 머시면서 갑자기 들어가죠 전동 면도기 택키잉 야 나 iced 고맙습니다.